어 차차 지금 제가 쓰는 걸로 아마 넘어 올 겁니다 사람들 랜덤이도 이거 와 형이 화질 왜 이렇게 좋냐 하면서 저도 사야되겠는데요 하면서 그러던데 랜덤이도 하나 살 수도 있어 그렇죠 화질이 되게 자연스러울수록 좀 그 스펙이 높은 겁니다 근데 중국 거 있거든야 중국 캠 그것도 뭐 60프레임 지원되는 거 있다고 했는데 캠은 그래도 로지텍에 조금 믿을만한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한데 어 저 BJ뚜카 랜덤이라고 하는데요 미션 중인데 오넥스카우트 가도 될까요 욕박는 거 아냐 욕박는 거 아냐 아 방종디 미션 하는 거라 노카중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깜짝 어 아 아 으 아 총중이 좀 좋네 어 일단 게이트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상대 좀 잘하는거 같은데 아 그냥 아니면 온리 다크 드랍 같은거 한번 할까 온리 다크 드랍 5넷까지 가기에는 우리 팀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여기 윌리 잘 쑤 자 이번에 그거 할께요 그냥 견제하면서 스카우트 견제하면서 스카우트하면 괜찮을꺼야 제가 견할께요 견제하면서 스카우트는 견제하면서 스카우트는 상대적으로 몸을 살인 플레이를 할수 있겠구요 스타놀에는 솔직히 뭡니까 테란이 제일 좋던데 나는 테란 테란음악은 별로 안질려 그리고 아 다크 드라마 아 시니가 자주하나요 아니면 견캐 해도 되고 견제 캐리어 해도 되고 견제 스카우트 해도 쪼금 막 커서 커야 11 입구 10 입구 10 입구 10 입구 2 입구 11 입구 10 입구 17 입구 facebook 없는 아뇨 제가 저 신이 저 랜덤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제가 형이 액면가부터가 일단 좀 차이가 나잖아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죠 제가 젊은 것은 좋은 것이여 젊은 것은 좋은 것이 어? 아 옆 택인데? 살짝 뒤쪽에다 포토 스타트 스타트 피카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모올라 아 넘나 시원했잖아 피카수나가 아 피게스 피게스 비집 피가스 피하게 피아스 11생이면 근데 밀려있는데? 피카소온나! 이리 올라 도망 가능한가요? 타올인데 아 근데 센터를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 일단 12시로 도망 어 이거 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애매한데 그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맹협이가 엑셋 그냥 자, 결국 게이트를 좀 쌓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고요 이런 식이면 끝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게임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게임은 좀 꼼꼼하네 캐리어를 일단 한 부대만 게임은 중간에 더 우슨 내 삶은 더 우울할 거라고 저의 어깨비 저의 어리석들이 에너지로 이 fique 이 가슴 여름 어리석들이 에너지로 이릅시다 와 1, 2, 3 감사합니다 피저히 쿡타 랜덤입니다 Let's get to the top of the top Let's get to the top of the top 2,064원 감사합니다 조이형님 물결표 남은 시간 질게 마세요 토요일 출근을 위해 이만 가볼게요 포옹하고 있는 얼굴 포옹하고 있는 얼굴 포옹하고 있는 얼굴 포옹하고 있는 얼굴 아 얘네들 견제만 안 당했어도 이게 여기까지 안 오는 건데 포옹 잘 당해도 돼 고마 SH SH 보면 Post Projekt 싹 정 정 정 저는 저 점점 사는게 낫네? 그렇습니다 오케이